조이스 밀어치니다. 킹오픈 박정아. 백목하. 김산희 사이즈 스텝. 언더 터스. 다시 백목하. 2단까지 살렸습니다. 블록하 아무도 없습니다. 김산희 빈속공 드러냅니다. 그렇습니다. 김유리 선수와 김산희 세터와의 호흡은 비속공이 가장 잘 맞네요.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의 비속공이기 때문에 센터 브로커가 자리를 더 길게 잡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는 위치예요. 활동량이 많았던 김산희 선수가 빠집니다.